하나, 둘, 셋,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은 정말 가슴이 확 트이고 감기 무령한 날이죠. 열심히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운동환룡, 밝은 환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의 광명시 측에 어르신들이 업장 서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시면 어르신들 모두가 원스톱으로 이곳에서 회의도 하고 모임도 하고 그리고 교육도 받고 거회학 강렬을 비롯한 모든 건강을 이곳에서 체크하고 그리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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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